안녕하세요 박동원입니다. 2021년 5국공채 3순환 10일의 복통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설문일의 해결, 목차는 이렇게 써도 좋고요. 아니면 양가로 해서 처음부터 로마차 써도 좋습니다. 쟁점의 정리는 사실 배점은 낮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상점수가 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배점에 따라서는 한 3, 4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무와 치소의 구별기준, 쓸 거 없을 때는 쓰지만 이런 일반론은 배점하고는 특별히 상관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처럼 만약에 쟁점을 정확히 잡지 못할 때는 이런 본인이 알고 있는 일반론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목차인데요. 목차는 질문 형태대로 쓰세요. 질문 형태 그대로 해서 갑의 주장 내용을 압축 유약해서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당의 정관의 무효여부 또는 이런 정관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쟁점은 정확히 잡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자치유에 관해서는 하자치유의 인정 여부부터 써야죠.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제한적 긍정서를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를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사안의 경우인데요. 음, 이런 가정적 판단은 좋네요. 무효여라면 하자치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취소 사유라면 하자치유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지금 채점자가 이런 부분은 전혀 표시는 안 해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총회의결 같은 경우는 총회의결은 이해 상반관계에 있기 때문에 판례의 키워드 세 번째 다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어서 안 된다는 거 이거 강의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답안지를 보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준 답안지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자치유는요. 하자치유는 하자치유는 시적 한계로도 출제가 되고 또는 제3자효 행정행위 또는 여기처럼 공법상 합동행위 시적 한계를 물어봤을 때는 심판이나 소송 계속 중이어서 시적 한계를 일탈해서 하자치유가 안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하자치유를 인정하면 다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든요.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하자치유가 안 된다. 이거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하자치유가 되는 사안도 알아두십니다. 뭐였어요? 청문절차의 하자치유에 관련된 판례 기억하라고 했죠. 판례 키워드는 뭡니까? 청문절차를 10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7일 전에 다소 어겼어요. 청문절차를 청문절차를 다소 어겼으나 이 일을 제기함이 없이 출석해서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가 취여된 것으로 본다는 이것 정도로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지금 보니까 질문의 취지에 맞는 가장 핵심 내용들을 짚어주지 못하면 잘 쓰기는 했지만 교수가 요구하는 답을 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배청을 받기가 힘들어요. 물론 잘 썼지만 하자치유 관련해서 질문에 취지 맞는 답을 정확히 내려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논리성을 보여주세요. 논리성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예외적으로 조합 설립 없이 토지 등 소유자가 받은 사업시행 인가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이 있고 특허라는 거죠. 이건 뭐하고 부간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논의실익이 있다 써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성질상 재량인이다. 이러한 논의는 어디에서 부간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 이런 논리연결 문구를 꼭 써주려고 노력해 주세요. 부간에 대해서도 써주고 부간의 독립쟁성 가능성은 학판검이 있기 때문에 쟁점이 있죠. 쟁점 학판검이 있는 이런 쟁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라도 좀 불량 조절에 신경을 써주세요. 불량 조절에 신경을 써주시고 너무 압축했어요. 쟁점을 너무 압축한 감이 있으니까 뭐 불량 조절에서 좀 강으로 처리해야 돼요. 중요 쟁점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이런 판례에 관해서 두 줄만 썼는데 판례에 관해서 고득점 포인트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기 답안지에 쓸 불량을 미리 조절해서 서브가 돼 있어야 돼요. 서브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준비된 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쟁점이 많다 보니까 자세히 못 쓴 건 이해는 좀 되지만 쟁점 불량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독립쟁성 가능성 같은 경우는요. 중요 쟁점이기 때문에 이거 질문 하나가 10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한바닥이 10점이잖아요. 그런데 압축적으로 서술한다고 해도 적어도 5.7점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너무 지금 줄여놨어요. 포섭을 정확하게 한 건 좋은데 중요 쟁점은 좀 불량 조절을 해서 적어도 10점짜리면 적어도 7점이니까 한바닥에 70% 정도는 써줘야 맞다고 보여집니다. 불량 조절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여기 불량 조절 너무 간단하게 처리됐다. 하자승계에서는 논의의 전제를 써주고 논의의 전제에 따른 충족 여부에서 소목차를 잡는 것도 좋습니다. 소목차를 꼭 필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소목차를 간단하게 잡아서 채점자에게 좀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죠. 보니까 여기도 하자승계 인정 여부에 관해서 문화판검이 있는데 좀 불량을 조금만 더 유념해 주세요. 물론 좋은 답안지인데 불량 조절에 조금 더 유념해 주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훈련이 많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쓰지만 결국 우리가 중요정점을 쓸 때는 서브가 돼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준비된 쓰는 포맷이 본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대로 그냥 서브 내려가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답안지를 쓴다는 것은 미리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냥 생각해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본인이 답안지에 쓸 어떤 표현 같은 것들을 미리 다 짜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짜는 본인의 표현을 평소에 여러 번 키워드를 잡고 반복해서 기계적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은 포섭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목차 쟁체매정리나 한 2일 정도 4줄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볼 때는. 채점할 때도 그렇고. 첫 번째 주장이 당부. 목차도 상당히 좋네요. 도시정비법 20주 위반 여부. 당의 이 사건 정관위. 자 좋습니다. 하자가 중대하다. 그래서 무효다. 주장의 당부에서는 여기도 옆에 써주면 좋겠죠. 무효인 정관위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취소사유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면 좋겠네요.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취소사유다. 결론 맞추는 거 아주 좋습니다. 하자체의 가능성 인정여부. 그렇죠. 최소한 분량이에요. 이게. 하자체의 인정여부도 중요 쟁점 중에 하나니까. 농구를 무슨 농구를. 날짜 써준 거 좋습니다. 취소사유이며 충족하였으나 아 여기 잘 썼네요. 이 부분을 좀 쓸 때 부각될 수 있도록 공법상 합동행위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부각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잘 썼어요. 배점을 잘 받겠네요. 각 행정장의 법적 성질 목차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어주는 거 좋습니다. 인간의 법적 성질 특허인지 이러면 이제 교수님 채점하는 분들이 보기가 좋아요. 재량행위인지 실익 부간의 성립상 한계로서 부간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논의의 실익이 딱 이렇게 써주면 좋겠네요. 기속재량 법적 근거 없이도 부가가 가능하다. 그런데 법률요건 충족적 부간이죠. 법률요건 충족적 부간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언급해야 되겠네요. 사안은 법률요건 충족적 부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도 당연히 이런 부간부가가 가능하다. 이거 좀 적어줘야겠어요. 언급해 주세요. 여기서 논의했던 거 재량행위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부간부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법률요건 충족적 부간이기 때문에 기속행위로 보더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독가쟁성 좀 여기도 이제 불량 조절은 좀 조심해 주세요. 포섭을 위해서 우리가 좀 압축은 하지만 중요 쟁점은 그 분량에 맞게 좀 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안의 경우 법률요건 충족적 부간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다만 이럴 때 답안제 쓰는 스타일이에요. 쓸 때 앞부분에 앞에 중요 키워드를 넣는 거예요. 채점하는 사람에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다만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심폐를 딱 찍으면 눈에 확 들어오죠. 당의 법률요건 충족적 부간은 갑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님으로 이를 다툴 소이익은 부정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겠네요. 다음 법적 성질 먼저 검토했습니다. 하자승계 하자승계도 인정여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분량 조절에 유념해 주세요. 중요 쟁점의 분량을 어느 정도로 써줘야 됩니다. 문학판검이 있는 부분을 너무 압축적으로 쓰지 마세요. 정관의 무효여부 질문 형태로 아주 좋아요. 법률의 해석 뭐 이런 잘 모르겠으면 이런 해석도 좋습니다. 무효인지 여부는 무효인 부간의 근거한 처분의 효력을 써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포섭하라는 것은 무효인 부간의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서 하자는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다는 것 특히 여기서는 법령 해석의 문제가 나왔죠. 그 쟁점을 보니까 지금 답안지에서 다들 놓쳤는데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경우에 판례와 포섭이 있죠. 그게 지금 둘 다 빠졌어요. 그거 꼭 넣어줘야 됩니다. 타샘에서 이미 나온 쟁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돼요. 하자치우 인정여부 학판 좋은데 식자관계 여기는 뭐 식자관계가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어 보입니다. 쟁송 제기 소송 계속 중 심판 계속 중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특히 이제 소송 계속 중으로 많이 나왔죠. 또는 심판 계속 중 그런 말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오히려 단원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부분을 부간의 한계 중에서 단원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걸 짚어줘야 돼요. 날짜 같은 거 써주는 거 조문 써주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동의를 하자치우는 이제 부정된다는 건 좋은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죠. 강수산 특허인지 재량인지 앞에서 얘기했던 목차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건 상당히 좋은 습관이에요. 부간이 부과될 수 있는 성립상 한계 부과될 수 있고 조건의 독가쟁성 독립생성 가능성 정확히 적어줍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타 부간이니까 판례에 따르면 안 되고 다소에 따르면 부진적 일부 취소 제기는 가능하나 소입과 관련하여 줄을 바꿔줘도 좋아요. 그 부분을 부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처분성, 하자승계 물론 이렇게 앞으로 빼도 돼요. 앞으로 뺄 때는 그냥 법적 성질 줄을 걷고 처분성 여부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아니면 해당 목차 부분에다가 소목차로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전제요건 중 1번 요건과 관련해서 처분성 여부를 논의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미리 빼도 좋아요. 날짜 같은 게 이렇게 나오고 조문 나오고 이건 상당히 좋습니다. 인정 여부 합환검으로 간단히 갔네요. 불량 조절만 좀 유념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경우에 관한 쟁점은 지금 다 빠졌어요. 그리고 유념하세요. 법령 해석 적용을 잘못했을 때 그 쟁점 꼭 잡아줘야 됩니다. 타샘에서 이미 나온 쟁점이기 때문에 준비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목차만 들어가도 점수 받습니다. 목차하고 판례. 그리고 불량 조절 좀 유념해 주시고 하자취가 나왔을 때 질문 취지의 포인트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불량 조절은 미리 준비된 대로 쓰더라도 답은 정확히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교수와 유고하는 식으로 세 줄 정도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도인 채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